제지 관련주 선정에 오셨는데 선정 2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지 관련주하고 포장지 관련주는 사실 원료 펄프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고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섹터예요. 그리고 의외로 저평가인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지 관련주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재료가 붙어있는 섹터이면서 원재료 가격, 원목 가격이 또 상승하고 있으니까 펄프 국제 시세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4차 대유행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또 진단키트 관련주가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줬듯이 택배나 포장 수요가 늘어난다면 제지업종, 포장업종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제지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좀 흐름도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대림제지부터 한번 보시면 대림제지 주가가 이 종목도 괜찮아 보입니다. 신고가를 조만간에 좀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눌린다면 아니면 현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아쉬운 게 단점입니다. 실적은 너무 좋죠, 대림제지. 거래량이 좀 아쉽고. 아세아 제지. 여기도 지금 신고가가 들어가고 있는 섹터예요. 여기도 거래량은 18만 주 정도. 신고가가 들어가는 저평가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풍제지. 신풍제지도 어떻게 본다면 어느 정도 바닷건을 좀 다지면서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영풍제지. 영풍제지는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최근에 21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보판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신고가를 조금조금씩 기록을 하고 있고 포장업체 중은 대형 포장이 대장주죠. 여기가 지금 대장주. 거래량 상한가 두 방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개인 투자자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태림포장은 추세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재 업종은 하나 둘씩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주도 결국은 오늘 가는 진단키트 관련주가 있고 어제 간 진단키트 관련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상승하는 대장주가 나오면 하나 같이 다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우리는 관련 종목이 아닐 것이고요. 그렇죠? 오늘도 역시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볼까요? 한창제지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포트에 넣었다가 단기적으로 잠깐 이익 실현하고 뺐던 종목인데 한창제지가 제과나 식품, 이쪽 담배, 택배 관련 친환경 생분해 컵 등 제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지 관련 생산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술출용 경감, 담배 케이스, 이쪽이 KTNG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코팅제를 이용한 내유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삼성 핸드폰 케이스 포장지를 개발하고 있는 데가 한창제지입니다. 그래서 선거철에 제지들이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투포용지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전통적으로 선거철 대선이 있기 전해에 포장업체나 제지업종이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기업 중에 하나의 무림제지, 이 무림제지에 펄프를 납품하는 기업이 또 한창제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우리나라 모두 커피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고 종이컵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컵을 만드는 한창제지가 조금 수요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가 4차 대유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 둘씩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부터 조금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매매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림제지다. 이 종목이 정말 실적이 저평가예요. 그리고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 거래량이 좀 아쉬워서 여기도 좀 좋다고 보여지는데 한창제지가 거래량이 그래도 한 번 나오게 되면 몇백만 주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거래량이 좀 몇백만 주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적은 좋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추세 이탈 자체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바닷건을 오랫동안 좀 잡았다고 보여지고 오늘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1차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제 연봉을 보는 거죠. 연봉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실 제대로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월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모아서 20회선을 돌파하는 준비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자리라 보여집니다. 주차트도 보여지면 60주선을 타면서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조목들 위로 강하게 발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도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매수가 자체를 지금 주가가 좀 2,470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지금 너무 지금 잘못 나가고 있어요. 2,440원에 30원에서 2,460원 여기를 매수가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가를 2,380원 정말 짧습니다. 짧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1차적으로 3,000원 정도 이후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재료가 이번에 붙었기 때문에 다른 제재 업종만큼 주가가 아직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고점 라인까지 보고 2,800원이 돌파가 되면 추후에 조금 상승할 수 있도록 상승시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2,430원에 60원까지 매수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테마인 이슈 코스파트너스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